마포 문화재단이 생활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꿈의 전시에 참여할 생활예술동아리를 공개 모집합니다. 꿈의 전시는 마포구 내 일상 공간을 활용해 시각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대상은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시각예술 동아리입니다. 선정 시에는 전시물품과 전시 홍보,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아트 디렉터와의 협업 등이 제공됩니다. 공개 모집은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되고,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접수하면 됩니다.